비기동사. 그러면 비기동사 써야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맨날 하는 그 얘기 하겠지.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있긴 하지만. 춤추다 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게 누군데?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뭐라고? 춤추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나요? 춤추다 이런거 여기에 이거 보여? 바이 캐셀. 이거 할 때 여기 이거 배웠지. 그치? 어? 이거 무슨 c 모음이야? 하다시 모음이지. 그치? 빨리 빨리 대답하자 우리. 선생님 또 중등부 수업에 였나? 춤추다 라는 뜻을 가진 댄스가 있죠? 근데 이 문장에 댄스가 그대로 사용되는게 아니고 댄스가 모습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댄싱이 되고 진짜 그 댄싱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춤추는 중인이겠죠? 댄싱이니까. 춤추는 중인. 춤추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댄싱은 춤추는 또는 춤추는 중인. 춤추는 이란 말이나 춤추는 중인이란 말이나 똑같아. 춤추는 사람들. 춤추는 중인 사람들. 무슨 c로 바뀌었다? 어떤 c로 바뀌었다? 그래서 b 동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 선생님이 이 말 하겠죠?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부터 만들어보자.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는 뭐예요? 그녀가 춤추는 중이니 말고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부터 먼저 만들어보자. 그녀가 춤추는 중이라고 그러죠? 맨날.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는 뭐예요? 그녀가 춤추고 있는 중이다는 뭐예요? 그녀가 춤추고 있는 중이다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춤추고 있는 중이다가 뭔지? 그녀가 춤추고 있는 중이다가 누가 다 를 만들면 되니까 누가 그녀가 여기 춤추는 중이다 쓰면 되겠네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가 뭘까요 she 뭐라고 she dancing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녀는 행복 이게 댄싱이 춤추는 중이니라는 어떤 시다 그치 그럼 she dancing 하면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 그러면 저기에 그녀는 행복하다는 she happy 하면 되겠네 해피도 똑같이 어떤 시니까 그치 그녀가 춤추고 있는 중이다가 she dancing 이면 그녀는 행복하다는 she happy 하면 되겠네 어 그녀가 행복하다가 she happy입니까 그녀가 행복하다가 뭐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들려 서희야 목소리가 안들린다 뭐라고 she is happy she is happy죠 이거 선생님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 있지 내가 필요한 건 행복하니 아니고 행복하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무슨 시 앞에 뭘 써야 된다고 맨날 얘기해 c b 동사 c b 동사 아니 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해 난 분명히 이렇게 물었어 무슨 c 앞에 뭘 써야 된다고 그 선생님이 얘기했어 하다 c 아 얘가 하다 c 야 하다 c 앞에 b 동사 쓰는 거야 하다 c 가 있는데 b 동사를 도대체 왜 쓰니 하다 c 있으면 b 동사를 얼씬도 하면 안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안했어 그래서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서희가 다 좀 얘기해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어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b 동사를 붙인다 누구 앞에 부친다도 얘기해야 될 거야 누구 앞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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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b b b c b c b b b c b c b c c She is dancing on the stage. On the stage. 뭐라고요?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아까 전에 She is dancing 언제 만들어 본 기억나지 않냐? 아까 전에 어떤 말 만들 때 이거 만들 때도 She is dancing 만들어 봤지. She is dancing 을 여기다 쓰면 안되고 She is dancing 을 그냥 뭐로 바꿨을 뿐이야. Is she dancing 했지? 왜? 무릎에 붙이려고. 대답하니까 이번에는 무릎에 붙이면 안되니까 She is dancing 됐고. 그럼 On the stag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On the stage는 Where? 에 대한 대답이니까 저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하고 다시 Is she 하고 있어.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첫 번째 질문. 하다시야? 비이동사야? 하다시죠. 그들은 노래한다 를 먼저 만들어 보면 그들은 노래하니를 만들기도 쉽다 했죠. 그러면 노래하다가 뭐고? 노래하다란 뜻을 가진 단어가 뭐고? thing이고 그러면 하다시 비이동사는 얼신도 하면 안되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면 thing이 이 표현을 할 때 thing이 될거냐? things가 될거냐? thing을 쓸거냐? things를 쓸거냐? 이 고민이죠. 다시 말하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거? do가 들어있는걸 쓸거냐? does가 들어있는걸 쓸거냐? 이거죠. 그럼 이 둘중에 뭐가 될지는 그들이 노래한다를 만들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노래한다는 day things야? day thing이야? day thing이죠. 이 things를 쓰려면 여기에 있는게 he 나 she 나 it이라고 해야 된다. 한명이라 해야 된다고 말하고 딸토록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뭐 만들었냐? 그들이 뭐한다? 누가 다 만들었어? 그럼 누가니로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럼 그들이 노래한다는 뭐고? day thing 그들이 노래하니는 뭐야? do they sing? do they sing?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완성했으니까 이제 완성하면 돼. 전체 문장.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니 하고 싶으면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그랬더니 엄청 잘 한대요. they sing very well. they sing very well. ok 그래서 very very 매우 잘 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very well만.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very wel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they sing very well. ok 계속해서 그 b 자 어떤 냄새가 나니? 첫 질문.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하다시 있는 거야? 비이동사야? 뭐라고? 안 들렸어? 하다시죠. 그 말은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단 말이죠. 냄새가 나다. 냄새가 나다라는 말 배운 적이 있고 냄새가 나다 또는 냄새를 맡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가 누구예요? smell이죠. 얘가 냄새를 맡다 또는 냄새가 나다라는 하다시야. 그러면 하다시면 이 속에 do를 쓸 건지 does를 쓸 건지 고민할 차례고 그 p 자가 냄새가 난다 라는 묻지 않는 말을 만들어 보면 여기에 do가 쓰일지 does가 쓰일지가 나오겠고 그러면 그 p 자가 냄새가 난다는 the p 자 smell이야. the p 자 smells이야. 안 들린다 서희야. 자꾸 왜 이렇게 끊기지? 뭐라고? the p 자 smell ok 그래서 여기에 do가 들어있는 걸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the p 자 암만 길어봤자 뭐야? it이죠. 그러니까 the p 자 smell 하면 되겠니? the p 자 smells가 맞는 거죠. it이라며 it. 그것이 냄새난다고 똑같은 규칙을 해야 된다며. 그니까 the p 자 smells잖아. 소희야. 어? smell 안에 does가 들어가고 does 끝에 있는 s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smell이 아니고 smells 해야 된다고요. 어? 그 p 자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뭐해요? the p 자 smells.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묻는 말 만들면 그 p 자 냄새난다가 the p 자 smells이었으면 그 p 자 냄새 나니는 뭐예요? does the p 자 smell? does the p 자 smell? how does the p 자 smell? how does the p 자 smell? how does the p 자 smell?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the p 자 그대로 안 써.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된다고. it smells good. 이래서 it, it은 뭐 대신 쓴 거야 이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이. the p 자. the p 자. 그래서 good의 뜻은 어떤 좋은 이란 뜻이고. good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었어. how does the p 자 smell? how 하고 여기 일단 does 꺼내서 does the p 자 smell? 했더니 it smells good 이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할 차례고. 얘는 비동서가 필요해 하다씨야. 비동서. 비동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소리치다. 나는 소리치다. 라는 하다씨는 있어. 걔가 shout인데. 이 문장에서 shout이 아니고 뭐로 사용될 거고. shouting으로 바꿔서 사용될 거고. 그러면 뭐가 됐다. 소리 지르는 중이다가 아니고. 소리 지르는 중이니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대요. 이게 영어로 뭐지? 그래 후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있으면 얘가 제일 먼저 나와야지. 묻는 말에서 후가 있으면 얘가 제일 먼저 나와야지. Who is shouting? Who is shouting? Who is shouting? Who is shouting? 어디서? Out. 어디서? 듣고 따라서 말하기 안 하는 티가 너무 나은데. 저희야. 소리내서 따라서 말하고 있어. 연습할 때. 눈으로만 보고 있어. 뭐라고 들려 목소리 또 안 들린다 왜 이러지 자꾸 뭐라고요 안 들렸어 뭐라고 아이고 목소리가 안 들린다 서희야 다른 학원은 지금 학원에 가서 수업하는데 없어 없어 계속 집에만 있는 거야 엄마가 나가지 말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다시 첫질문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더 보이 샤우팅 아웃사이드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요 해야 되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것들하고 어떤 씨 문장도 연습해 두세요 어떤 씨 문장 연습할 때 묻지 않는 말을 내가 먼저 만들라고 할 거야 묻지 않는 말을 만든 다음에 묻는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녕 참참참 그리고 다음 주는 월수금이니까 알죠 원래 눌러봐요 안 믿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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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